이제 여러분 관심은 서울시장에 누가 나오지 그 다음에 경기지사에는 누가 나오지 대구시장에는 누가 나오지 이제 이런 점들일 겁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여기는 전국민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에 사시지 않는 분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도 여기는 관심이 아주 높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를 뽑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3월 9일까지 완주를 했던 대선 주자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차기 대권향방이 지금부터 어떻게 싹을 키워가는지 그런 걸 또 짐작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물결 합당하기 전에 세물결 정당의 대표였던 김동연 대통령 후보였다가 나중에 단일화를 했지요 그 다음에 유승민 예비경선 끝까지 뛰었었죠 이런 후보들이 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떼놓고 보면 유승민 대선주자급이죠 김동연 어쨌거나 대선주자급이죠 그 다음에 조정식, 안민석 민주당에서 이 두 사람은 5선을 했습니다 조정식은 경기도 시흥에서 안민석은 경기도 오산에서 그러니까 조정식과 안민석은 사실은 당대표급 5선 중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중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여긴 김동연까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전인 경기지사님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그들이 만약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화려한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장이 될 수도 있고 부활선거냐 매장선거냐 이게 이재명 어쩌면 2027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또 한 번 꿈꾸고 있을 그 정치인 이재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또 한 번의 낭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도 쪽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상임 고문과 사진이라도 더 한 번 찍으려고 그러고 이재명 후보와 자기네들의 과거의 인연을 깨알같이 매몰해가지고 그걸 여기저기 지금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다시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이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원래 인천에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짜입니다 자기가 출마하려고 하는 곳에 두 달 전에 주소지를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두 달 역산을 하면 오늘 4월 1일이죠 딱 오늘까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아들이 서울에 사는데 그 집에 주소 옮겨놨답니다 오늘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 이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친문파 친명파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친문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반대 3월 9일 대통령 선거 패배의 핵심적인 패배 책임자가 어떻게 서울시장이 떠나가 말도 안 되지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친명계, 친주류 이쪽은 송영길 대표님 큰 단안을 내리시어 서울시장에 꼭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 시절부터 당 내 예비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그 시절부터 너무나 이재명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역성 들었던 거 아니냐 그 비판에 여러 차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하고 관계가 끈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만약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이재명계 이른바 친명파 여기가 새를 본격적으로 얻어서 여름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그 로드맵이 한 발짝 한 발짝 실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8172명 거의 1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8172명, 8200명 암 환자보다 더 많은 목숨을 잃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망 1위는 암이었거든요 그것을 코로나가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곧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오늘부터 일반 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요 원래는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손실이 너무 커서 3월 9일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에 올해 새해에 접어들면서 다 인상해야 됐던 것들입니다 인상해야만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손으로 인상을 해놓으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혹시라도 간표 요인이 될까봐 그동안에 꾹꾹 눌러 참아놨다가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마 어따 대고 입 밖에도 꺼내지마 3월 9일 끝나고 나서 보자고 그랬던 것들이거든요 가스공사나 한전에서 요금 올리자고 했다가 아마 혼쭐이 났을 겁니다 정화대에서 물색모로가 어디서 지금 날 뛰느냐 이런 정무감각이 제로인자들 같은 일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들썩들썩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올리려고 했다가 다 중단이 됐지요 언제까지? 3월 9일까지 그런데 더 이상 견디기 힘드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 딱 되니까 3월 10일자로 올리면 저는 또 너무나 속보인다고 할까봐 한 20일 참았는데 많이 참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부터 올린다 이겁니다